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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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냥은 시작부터 나쁘지가 않구나. 가자!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노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과연 나의 제조다. 솜씨는 여전하구나. 내 더 이상 임시부자놈이 활개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이번에야말로 주권을 되찾도록 이 정도로 녹수를 꺾기엔 한참 모자랍니다. 혼을 쏙 뺄 자신이 있사옵니다. 이 검도 알고 있는 것을 어찌 전하께서 모르신단 말입니까? 나쁘진 않겠다. 내 궁극에 약이 되는 비방을 알려줘라. 활처럼 휘거라! 이빨을 쓰지 말고 혀로만 자극해라. 모든 음기는 단전에서 피어난다. 넘치는 꽃향기에 코가 마비된 융에다. 진정 색다른 맛이 필요하겠다.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가? 귀엽고 하얀 척쌈이 날 깨벗게 말 들어가네. 누가 널 죽이기나 한다든 그저 왕처럼 말아보고 있거든. 그야말로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대가야! 대체 네가 얘기하는 과실이 무엇이더냐? 강한 놈 적고 약한 놈 적히는 것이지. 진정 날 바보로 만드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누가 미치지 않고서 이 난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